여기 손님 왔는데 어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하나? 나 뒷문으로 들어온 손님 처음 봐버렸네? 어? 일단 어서 오시오. 아, 예, 예. 앉으시오. 가입 해지하러 왔습니다. 해지? 해지를 해본다고? 아따. 이 양반 또 어서 오셨을까? 손님이라니까 빨리 해지나 합시다. 여기서는 해지 안 되는데. 될 텐데. 하하하하하하. 아니, 말길을 못 알아먹는구만. 꺼져라잉. 몸 상할 때. 서비스가 좋네. 내가 할 말도 대신해주고. 아, 나 이런 누적하고 없는 새끼가. 하하하하. Mommy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